전남 장흥군이 장흥댐과 탐진강에 풍부한 물을 활용하여 수혈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는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합니다. 석탄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 탄소 배출을 낮추고 냉난방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흥군은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장흥군은 시범실증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생태영향 연구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 인식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혈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깨끗한 물의 도시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 장흥의 이미지를 확보할 계획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도형입니다.